영국에서 과거 오염된 피를 수혈받은 탓에 3만 명 이상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나 C형 간염에 걸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가족의 사진을 든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앞에 모였습니다. 오염된 피를 수혈받고 병을 핥아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나 C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년간 관련 조사를 해온 감염 혈액 조사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헌혈자와 혈액 제재를 엄격하게 선별하지 못했고 감염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알리는 대신 거짓으로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리 씨 순액 영국 총리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발표될 정부 배상액은 100억 파운드, 약 17조 원을 넘길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